최근 서울, 경기, 인천 주요지역 메인 아파트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빨간 숫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전 주보다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반등하지 않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위치 좋고 실거주성 좋은 아파트를 경매로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온기가 아직은 많이 퍼지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은 수도권 경매 시장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싸게 낙찰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시도해보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3억원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물건 3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의 금강마을 아파트입니다. 전용 12.93평이고요. 공급 18평형입니다. 방 한 칸, 거실 및 침실 한 칸, 화장실 한 칸이고요. 감정가 3억 3,700만원, 1회 유찰돼서 최저가 2억 3,590만원입니다. 8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고요. 금강마을 아파트 위치는 여기 있고요.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어 있고 단지 내 부광초등학교와 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 예술구가 인근에 있고 상동 학원가로부터도 가깝습니다. 금강마을 아파트는 주변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와 롯데백화점과 부천종합터미널, 순천향대병원 같은 많은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도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입지 좋고 거주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금강마을은 1,2단지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2개 단지를 통합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이 중동신도시 일대는 높은 용적률, 낮은 평균 대지지분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표 이후 금강마을 아파트는 빠르게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재건축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3주 만에 51% 동의를 얻었다고 하네요. 주민들의 의지가 높아서 선도지구 선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962세대고요. 주차대수는 903대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94년식이고요. 면적을 보시면 17, 18, 20, 21, 22평형이 합해서 1662세대로 중소형 평형대가 많습니다. 31평형은 300세대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해 볼게요. 아, 뭐뭐 대부업체에서 이미 경매를 신청했고요. 가장 처음 설정된 근저당권이라서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근저당 질권, 압류, 가압류가 참 많네요. 하지만 다 소멸돼서 경매 낙찰로 등기부는 깨끗해집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은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어서 따로 분석할 것은 없습니다. 아주 쉬운 권리 분석이죠. 실제 경매 물건을 찾아보시다 보면 이런 물건이 대다수입니다. 아직도 경매는 어렵다, 위험하다 생각하시면서 남들 수익 날 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시간 내서 공부하시면 평생 직업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배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경매 무료 강의 잠시 말씀드릴게요. 7월 27일에 경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수천만 원 아끼면서 내 집 마련하고 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경매 무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다시 권리 분석으로 돌아갈게요. 23년 6월 기준 미납 관리비가 170만 원 있네요. 실제 입찰할 때는 현재 공실인지 채무자가 거주하면서 관리비가 미납 상태인지 등 관리소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동별 배치도를 보면 406동은 공원 전망으로 앞이 뻥 뚫려 있겠네요. 채광 전망 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별 배치도를 보면 본건 1,404호는 복도식이고 남양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시리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 금강마을 아파트의 가격 추세인데요. 본건 18평형 남양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21년 10월 최고가 4억 6,700만 원을 찍었고요. 2억 9,500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남양 로얄층 기준으로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존 거래 금액을 보니 남양과 동양의 거래가가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이버 매물입니다. 공급형형 18B 기준으로 낮은 가격 순으로 찾아봤습니다. 18층 동양 2억 9천, 12층 동양 3억, 8층 남양 3억 5천 매물이 있고요. 전세가는 1억 6천에서 1억 8천입니다. 실거래가는 가장 최근 남양 17층이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6월에는 동양 21층이 3억 1,3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강마을 외관인데요. 작년 10월에 아파트 전체 도색을 진행해서 연식 대비 깨끗해 보입니다. 해당 호수 앞입니다. 복도식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통합 재건축 이슈도 있고, 주거 환경도 매우 우수한 아파트라서 실거주와 투자 모두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 조사해보고 입찰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다음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 8단지 동문 굿모닝 1 아파트입니다. 전용 25.5평, 공급 35평형이고요. 20층 중 8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4억 6천 3백만 원이었다가 2회 유찰돼서 2억 2천 6백 87만 원에 진행됩니다. 8월 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람마을 8단지 아파트는 경의선 운정역이 도보 가능한 곳에 있고, 파주 최초로 들어오는 스타필드 빌리지가 2025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본건 바로 근처네요. 동쪽에는 법원 행정타운이 있고요. 대형마트, 병원, 학원, 시립도서관, 쇼핑몰 같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15만평 규모의 운정호수공원이 도보권에 있어서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죠. 서측으로는 24년에 개통하는 GTX-A 노선 운정역이 있어요. 거리는 조금 있지만 GTX-A 노선이 개통하면 운정신도시 전체 불편했던 교통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선 운정역 연장사업은 파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데요. 국가철도공단 수요부문 전문가 검증위원회 문턱을 두 번이나 넘지 못하다가 최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요. 거의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서해선은 경기도 서부권과 서남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 7월 1일부로 대국에서 소사까지 개통이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1선까지 연장될 예정이고요. 서해선이 운정역까지 연장 개통하게 되면 파주에서 김포공항까지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걸렸는데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고 부천시흥 안산에 경기 서남권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지를 조금 더 크게 볼게요. 단지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합니다. 또한 공원을 통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갈 수 있어서 아이들 통학에도 안전해 보이네요. 유정 유치원은 파주 마음들이 선호하는 유치원 탑3에 든다고 하고요. 1225세대이고 2001년식입니다. 30평형 357세대, 35평형 86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2021년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곳으로 보이는데 근저당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은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으니까 따로 분석할 것은 없네요. 역시 1분만 봐도 권리 분석이 끝나는 물건이죠. 동별 배치도를 보면 동 간격이 넓어 보이네요. 그래서 채광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답답함도 덜할 것 같습니다. 808동은 남동향이고 806호는 제일 끝라인입니다. 가람마을 8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추세인데요. 본권 35평형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21년 10월에 최고가 4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3억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같은 808동 남양 로열층 기준으로 3억 2천까지 매매가격이 약간 올라왔네요. 아직 많이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 살펴볼게요. 4층 남동향 3억 2천 5백, 18층 남동향 3억 3천, 17층 남동향 3억 3천입니다. 전세가는 2억 천에서 2억 3천 정도고요. 실거래는 이번 달에 3층이 3억 1천 8백, 6층이 3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김포시 운영동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입니다. 전용 17,88평, 공급 24평형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4억 2,300만원이었는데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9,610만원에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8월 1일이고요. 위치 먼저 보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운영역 초역세권 아파트이고요. 단지 바로 앞에 중심 상업지구와 학원가가 있습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품고 있네요. 역세권, 초푸마, 학원가, 생활 편의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고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의 실거주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단지 남측으로는 큰 규모의 공원이 자리잡고 있고요. 동측으로는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기에는 좋은 거주 환경입니다. 전세대가 24평형, 단일평형, 1498세대 대단지에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멋진 한강뷰를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운영역은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본권은 2013년식이고요. 모두 24평형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2021년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은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으니 따로 분석할 것은 없네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3건 모두 임차인이 없는 채무자 점유 물건입니다. 동별 배치도를 보면 본권은 앞쪽이 뻥 뚫려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30층 중 24층으로 뷰가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2402호 남동향입니다. 한강신도시 반도유벌의 2차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추세인데요. 21년 10월에 6억 2천만원의 최고가를 찍었고요. 3억 5천만원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에 남동향 로얄층 기준으로 4억 2,700만원까지 매매 가격이 올라왔네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입니다. 4억 2천, 4억 3천, 4억 3천5백 매물이 있고요. 전세가는 2억 7천에서 2억 8천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9층이 4억 2,700, 4층이 4억 3백에 거래되었습니다. 3개 경매물건을 스피드옥션에 등재된 내용으로만 권리 분석해드렸는데요. 실제 입찰 시에는 등기부, 매각 물건명세서 같은 서류 원본을 직접 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료 경매 정보와 다른 점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죠.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3억 원대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천해드렸고요. 모두 1분 권리 분석만으로도 쉽게 분석이 되는 물건들이었어요. 이런 간단한 권리 분석 정도만 할 줄 알아도 경매로 실제 매매가보다 몇 천만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말씀드렸듯이 금리로 인해 전국적으로 하락이 온 지금 상황에서 소액주택, 즉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먼저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락폭이 컸고 회복이 더 빠른 아파트를 먼저 매입하는 게 순서입니다. 돈을 쪼개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 능력 내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실거주용 물건을 첫 번째로 사면서 첫 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오늘은 자본금이 6천에서 7천 정도 되는 분들을 위해 실거주 해볼 만한 물건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으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경매 정규 3기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 끝난 정규 1기 과정에서는 벌써 수도권 아파트 낙찰 사례가 나왔습니다. 2등과 100만원도 차이 안 나게 잘 받으셨고요. 참고로 온라인 실시간 강의입니다. 현재 시점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돈이 되는지를 1주차에 배우실 수 있고요. 2주차는 말소 기준권리와 등기부 보는 법과 같은 권리 분석 첫 번째 시간이고요. 3주차는 권리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주택임대시아 보호법, 경매 3대 서류, 배당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4주차는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시점 대출 조건과 어떻게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지, 입찰가 산정 방법과 수익률표 활용 방법을 13년 투자 경력을 살려 전부 말씀드리고요. 5주차는 쉽게 따라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명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유튜브 명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도를 체계화시켜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있고요. 이를 도와줄 내용 증명을 포함한 명도 관련 서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마지막 6주차 때는 수도권 법안에서 저희와 직접 만나서 모의 입찰을 해보고 현장 체험합니다. 끝나고 식사와 티타임을 가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지역별로, 금액대별로 계속 추천물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향 분석과 경매 상담, 미니 강의를 만나볼 수 있으니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